다음 주에 룽몬 Are you ready for the k-soul? But do we have... 홍야 중심가는 별거 없네 그냥 여행자 거리처럼 간단하게 돼있어 여기가 본부 같은데 다 모였어 일단 오늘 투어 가는 곳은 룽몬 케이브라고 제가 묵는 숙소에서만 운영하는 곳이라서 다른 투어들은 일로 보던데요 홍야에 오면 많이들 맛있는 동물이 3개 있는데 다크 케이브랑 홍야 케이브 파라다이스 이렇게 있어요 저도 원래 그중에 하나 갈래했는데 프라이빗하게 간다길래 이걸로 정했습니다 룽몬 케이브 홍야 케이브가 한 번 보이네 오늘 첫 날에 가기 전에 투어 오늘 하루에 1일에 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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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나는 사람 프로듀스 자기 소개 타임이야 지금 저는 Fiverr 테크노시스 그리고 DJ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DJ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오, 진짜? 네 네 네 네 물을 부르는 것 같아요 진짜 오, 기타! 홍야에 오는 중 이제는 이렇게 오는 중 이런 통 1과 통 2 통 A 통 B 통 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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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토미를 좋아했습니다 다음에는 톰이 새우래 그래서 어릴 때 새우많이 먹어서 가족들이 토미라고 부르나봐 우리는 10년을 지났고 남자란 한 달 동안 8년을 참고 이 친구 orden 안 들어가네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 아 이리로 걸어가구나 나도 백팩 들고 올걸 이렇게 왔어 이 선글라스는 빌렸어 흐흐흐흐흐 뷰가 정말 좋군요 홍약해방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항손동 동굴 가고 싶었거든요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라길래 사진 보고 안해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거기는 1년에 1000명밖에 입장을 못해서 일단 투어 비용도 3000달러로 되게 비싸요 올해 거 체크해보니까 올해는 다 찾고 내년 또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 지금 가고 있는 룽몬 동굴은 항손동 다음에 두번째인가 세번째로 크대 이게 2016년인가 그린랜드 투어에서 발견해가지고 여기서만 운영한대요 선 진짜 많다 갑자기 온 사람들이랑 놀랐나봐 표정 봐 통약해방지역에는 석회동굴이 300개가 넘게 있대요 석회동굴이 300개가 넘게 있대요 여기 뱀있을 것 같은데 여기 뱀있을 것 같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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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은 어떻게 찾은거야? 완전 정글의 법칙인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 짤빵으로 돌아다니는 물관나다 넘어지는거 생각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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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잠수도 안해 오우 오우 언제까지 걸어갈지 모르겠는데 많이 걷네요 오우 저기 산 넘어서 라오스 라네 오늘 아침 투어 출발하기 전에 여권 맡겼는데 여권 맡긴 이유가 저기 라오스 산 넘어서 와야 딜러들이 넘어오나봐 그래서 우리는 미리 확인시켜 주려고 베트남 정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샤워하는데 방에서 미안하다 소우들이 좋아할만한 환경이네 소우들이 좋아할만한 환경이네 또 발견했어 동네에서 자르는 해피머시룸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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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동굴 보인다 동굴 보인다 예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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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해물이라 그런지 살짝 뿌였네 가장 높은 데가 70m 정도 된대 아 고프로 고장나가지고 아쉽네요 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물살이 강한가 나가지 않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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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동굴 입구에서 밥먹고 자유시간 사진대요.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누가 이런 나무다리를 만들어 놨지? 푹 부러질 것 같은데? 호! 으쒸 꽤 깊나봐 151인데 저기서 1분 버티기 도전했는데 5초도 안되서 밀려나왔어 엄청 세 저거 다음 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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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몰아서 오나봐 이렇게 걸리구나 만타 헤이 워싹 베이비 샥 베이비 샥 베이비 샥을 먹었구나 네 한 바이섬 오우 나이스 되게 쉽게 걸리구나 오, 하이 오, 하이 오, 오 오, 오 오 물 타, 물 타 앙 오, 오, 오 능민아버지 닮았는데 이 하이 자식 너무... 너무 똑같아 맛있는 피를 가졌나봐 혼자 계속 울려 아 이 바스타드 이거 비디오 봐? 예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잡은거 튀겼구나 베트남 해피워터라고 한국 소주 같은거에요 고량주랑 소주 섞은 느낌인데 준비됐어? 하이 바이 요 하이 바이 요 하이 바이 요 하이 바이 워 검베 검베 메뉴가 계속 나오는데 하이 바이 워 나는 안마셔야지 아직 6시밖에 안됐는데 깜깜해 하이 하이 영국을 클럽으로 만들 블루투스 다들 리듬 파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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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have my feelings down So much to say But now I've got So let me die วmm 하이 밤에 수영하면서 찍을라 했는데 오! 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콧쥐 보여가지고 주변수에서 위로 붙이니까 눈알이 반짝반짝거리더라구 가이드 뻗었어 개구리 사냥 갑니다 여기 개구리가 맞나봐 개구리 사냥 오 여기있다 눈만 보고 호랑이인줄 알았어 이거는 잡으면 안되는 종이야 많이도 잡았다 소리가 울린다 고마워 한 번 더 구멍이 뭐있어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고마워! 저녁! 도망갔다 소리 듣고 딱 쫓아가서 나와있을 때 사봐야돼 내 way! 내 way! 내 way! 내 way! 돈 바이? 네, 네 뭐지? Iguana 자, 귀가 봐 진짜 멋지다 도망갔어 여기! Look, look, look! 로제인 동굴에 텐트 치고 누웠어요 다행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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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